21승 2패네요 태란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판도 좀 빡셀 것 같아요 wounded 여행을 지키고 있습니다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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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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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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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때리네 단단해질었네 아 이거 피해 엄청 컸네 여러분들 야 방금 피해 엄청 컸네 피해가 오호 야 방금 너무 컸는데 터렛 둘러치기 셔틀 소고까지 데뷔했네 공이럽 지키고 있고요 아 22 피해 컸다 방금 저거는 5팩 캐리어 준비 캐리어 준비하면서 6개 돌을 늘렸죠 이중은 시야는 잡아놨고 발칸법도 하네 탈미너시 탈미너시 프로브 준비했던게 좀 중요하긴 했어요 업적으로 시압 공성 파악하고 있고요 트리버가 세팅된 상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했어요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 다행히 탈미너시 띄웨어 터미너시 터미너시 탈미너시 딱 두 마리 뽑았는데 삽소름이네 테란 7팩으로 승부 보내요 7팩으로 승부를 보내요 방금 방금 타이밍 한번 막혔잖아요 탱크 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든 여기든 커맨드 바뀐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이러면 이제 1,2,7팩토리겠죠 당연히 그죠 방어 1,2,7팩토리 승부를 버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만 여기만 날리면 되니까 대란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게 게임하는거야 지금 여기 시야 잡아놨지 벌초로 정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날리면 되는거거든 음 그 마인드로 이제 캐리어 본거 같은데 방금 그리고 게이트 추가를 늘려주고 있구요 10게이트까지 캐리어 모으고 있는중 베컴 지으면서 다시 한번 진군 3시만 날리면 됐나 마인드인데 캐리어 생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부담스럽죠 이 숫자는 부담스러워 이 숫자는 리버 스킬업 쌓을만큼 쌓았다 탱크만 점사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은 정면쪽 앞다 와 1일업이 쌩이 쎄다 이거 퉁퉁퉁ble 밀어버렸네 테라는 힘 다 빠졌돼 이제 가진거 나는 하나가 1리락iers인데 힘 다 빠졌습니다 힘 다 빠졌어 거질에서 qué 뭐 올리고 있긴 한데 힘 다 빠졌어 그러면Is There Come 그러면서 넥서스 힘 다 빠졌습니다 멀티 경찰까지 신중하게 하네요 확실히 제가 신중하게 한다 시프트 아택 시프트 아택 동시에 그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싸먹고 끝났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21승 2패 테란 잡아봤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